네, 오늘의 시그널은 J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것도 일단 결론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원형 바닥형인데 요즘 원형 바닥형으로 재미를 엄청 보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그것도 20%고 그 전에 무슨, 뭐 했죠? 그 전에, 전전에 했던 건가? 그 상황과 같던데요. 어쨌든 원형 바닥형이 이렇게 한 번 올라오면 위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JT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 지금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못 따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너무 좋거든요. 지금 램 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한 3, 4개월을 지금 20개월 선을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지금 KLA라는 이 종목은 이미 작년 말에 20개월 선에 올라와 있고 우리가 엔비디아는 이제 안 봐도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어제 또 상승했어요. 지금 이거 이번 연도 들어서 은봉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 GPT 부분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맨날 무슨 혹한 얘기에 거기에 지금 정신이 지배가 되면 저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역할을 역할과 지위가 수위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JT는 핸들러 쪽에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 거의 1위를 먹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냐면 버닌소터라는 거예요. 뒷부분보다 먼저 할게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후공정이 그냥 단순히 그냥 크게 양분을 하면 옛날에 사과농정에 한번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검사하는 부분이랑 포장하는 부분으로 나뉘죠. 크게 그냥 나누면. 근데 이 검사랑 포장으로 나눴을 때 포장을 영어로 하면 패키징이잖아요. 검사를 영어로 하면 테스트고. 그러니까 테스트랑 패키징으로 나뉘는데 얘는 그 두 부분에서 이 검사, 테스트 부분이에요. 근데 테스트 부분에서 쓰이는 장비를 또 두 개로 나누면 테스터가 있고 테스트를 하는 애가 테스터잖아요. 테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조해주는 핸들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봇파리 치킨 도와주는 거 나오잖아요. 주인이 반죽을 하면 걔가 튀기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터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손이에요. 핸들러.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 위에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진다. 그게 맨 위에 있죠. 근데 후공정이 테스트랑 패키징으로 나눠진다. 계속 포도나뭇가지처럼 내려오세요. 그다음에 테스트랑 패키징으로 나눠주는데 테스트에서 또 거기서 테스터랑 핸들러로 나눠지는데 얘는 핸들러라는 거죠. 핸들러 중에 이제 번인 쏘터. 번인 쏘터는 그건 뭐냐. 번인이 뭔가요. 번인. 우리 번인 현상 있잖아요. 이게 가혹한 현실을 가정해서 이 테스터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러니까 이 웨이퍼나 이런 것들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아주 뜨거운 곳에서 가열을 시키고 가혹한 환경에 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으로 나가는 거죠. 삼성전자나 SKNS나 마이크론 우리 메모리 반도체 3대라고 할 수가 있죠. 삼강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서운하니까 3대 업체들의 번인 쏘터를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번인 쏘터는 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테스터가 활약을 할 때 이 번인 쏘터라는 이 손이 분류를 해서 놔줘야 되기 때문에 열적 조건을 조성한 칩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번인 테스트에 쓰이는 번인 소켓 핸들러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등급을 분류를 하거나 검사에 적절한 온도 및 환경 조성을 수행하는 게 핸들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번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JT의 번인 쏘터를 이용하면 손이라고 했죠. 뿌려주는 거예요. 손으로 뜨거운 데다 넣어주는 거죠. 시간당 3만 칩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여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3강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혹한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겠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진출을 해야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 핸들러 그리고 UTG 레이저 커팅 장비 이쪽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JT 버닝 쏘터 기술이 주목되면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잘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원형 바닥형을 형성돼서 오랫동안 바닥을 다진 뒤에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그 스타일. 지금 제가 아까 두 개만 생각나는데 정목면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한 것 중에 상한가 3개인가 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고점에서 약간 눌리면서 이 부분을 돌파한다고 하면 또 얘도 16,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바로 어제처럼 바로 간 것도 있고 한 위주에 있다가 상한가를 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이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차는 16,000원, 2차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T 1차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